인간이 지속적으로 윤회를 한다고 본다면요. 현재 기독교 및 일부 정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영원한 지옥불 같은 교리는 잘못되었다고 봐야 옳은 것일까요? 맞죠? 방편이라고 봐야죠. 영원한 지옥불이 있을 수 있나요? 아니 일단 그 교리가 말이 돼요. 한 생 살게 하고 한 생에서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고 처한 역경이 다른데 그렇죠. 누구는 좀 편하게 좋은 집 태어나고 누구는 빡센 집 태어나서 조건도 다르고 영성의 역량도 달라요. 한 생만 지금 산다고 보면 영적 역량이 달라요. 영성 지능이 다르다고요. 양심이 지능이다가 제 주장 아니에요. 불멸의 짤 아닌가요? 양심이 지능이다. 그러면 양심이 지능인데 지능이 좀 안 좋게 태어났으면 양심적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환경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더구나 예수님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. 그럴 때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다. 이게 사이코패스적 발상이죠.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겁을 주는 방편으로 쓴 거지 방편으로 쓴 거지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지옥불에 영원히 하늘이 너를 심판할 거다.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옥불을 맡아 놓은 양반들이에요. 남들 지옥불 갔으면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갈 겁니다. 있다면 지옥불이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이란 경전에 있으니 그것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것도 다 방편입니다. 예수님도 그 전에 유대인들이 믿던 믿음의 기반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가 동영상 강의도 있죠. 유대교 기반이라 방편을 쓰신 부분이 있다. 예수님 마저도 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 듣고 빨리 성령 만나시면 돼요.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? 겁을 줘서 성령 만나게 하려고 성령 만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렇죠.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해도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. 성령 안에서 이해하실 거예요. 성령 만나라는 게 핵심이다. 나머지는 방편이다.